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콜라소스! 콜라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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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와 트레이버스 콜라소스 물 밥 그리고 소스 설탕 만두 토트 기름 국물 계란 이건 당면 세克 두번째 김밥 소주 안녕하세요 호유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대왕 칼바사와 짜파게티, 그리고 계란후라이, 파김치 준비했습니다. 소스는 나초 소스와 케찹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원래 칼바사가 이만큼 해요. 거의 1.5배? 2배 정도 커진 것 같아요. 잘 먹을게요. 구독,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복숭아 맛있네. äftици 아름다운 소스를 Duke- 계란후라이 는 조금 더 잘랐어요. 떡볶이 빨리 먹어줘야겠어요. Ordinary 오징어 고춧가루 팽이버섯 왼쪽은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진짜 고소해요 나는 그게 정말 매운운! 제가 그냥 먹습니다 밥이 정말 고소하고x2 너무 맛있었어요 그 맛은 매운운 그렇게만 놀지 못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따뜻하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소스 양념장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어요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맛있게 잘 먹었지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불닭볶음 숙성 육수 젤리 맛은 맛있다 무르기 핫도그 너무 맛있는데... 저는 매콤한 국물을 먹어야 해요 너가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게 먹으러 갈게요 스팸 고추장 계란 계란 고춧가루 잘 먹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